퀵! 블루 살려! 짱김마나? 으악! 레인보우 프렌즈 블루다! 으악! 살려줘! 왜 나만 따라오는 거야? 용기야, 터미야! 어? 범생? 휴, 고마워. 친구들과 쌤은? 다들 레인보우 프렌즈 좀비가 됐어.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지! 내가 레인보우 프렌즈 좀비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파트렸지! 인간들은 이제 전부 레인보우 프렌즈 좀비로 변하고 내가 저장한다! 으악! 이번에 새로 오신 과학쌤이야! 허허허!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궁금하겠지! 그건 바로! 난 지금까지 여친을 한 번도 못 사귀어봤어! 왜 내 매력을 몰라주는 거야! 이 세상이 너무 싫어! 그래서 내가 조종하려고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음, 그게 뭐야? 개찐지네! 그러고 보니 다들 감염이 돼서 레인보우 프렌즈 좀비로 변했는데 왜 우리만 감염이 안 됐지? 헤헤헤! 하지만 모쏠은 우리 편! 모쏠은 호흡기로는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물리지만 않으면 감염이 안 돼! 헐! 우리가 살아남은 게 그런 이유였어? 와우! 할렐루야! 모쏠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 비웅딱아! 지금 좋아할 때가 아니잖아! 사람들이 전부 레인보우 프렌즈로 변하면 우리도 영영 여친을 못 사귄단 말이야! 허? 그러네! 우리가 막아야 돼! 우리가 무슨 수로 막아? 쌤이 있던 곳은 과학실이야! 쌤이 해독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역시 범생은 똑똑해! 씻! 내가 먼저 말하라고 했는데! 지금이야! 조용한데 빨리 가자! 그래! 굴로 살려! 뜨엇! 명제도 감염됐어! 빨리 달려! 우왕! 저기 봐! 과학실! 응! 너희는? 반갑다! 좀비가 안 된 걸 보니 너희가 멋소리구나! 반갑긴 뭐가 반가워요! 바이러스를 다 퍼뜨려 놓고 모두 다 레인보우 프렌즈 좀비가 되면 누구랑 사귀실 거예요! 빨리 원래대로 되돌려주세요! 헤헤헤! 이미 늦었다! 감염자들은 모두 내가 조종하고 있지! 오! 쌤! 대단하셔요! 평소에 존경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조종하시는 거죠? 바로 이 컴퓨터로 조종하고 있지! 감염되는 순간! 와이파이를 통해 원격 조종을 할 수 있지! 으하하하! 우와! 멋져요 쌤! 멋지긴 뭐가 멋져! 정신 차려 범생! 우와! 그래! 이거야! 범팽 넌 천재야! 모두 다시 돌아와라! 끝! 안돼! 컴퓨터 전원서를 뽑으면 어떡해! 으악! 구나다! 난 다시 돌아올 거야! 으하하하! 내가 세상을 구했다! 쌤은 죄값을 치르시죠! 하하하하! 구독!